볼빛 채우고 조용히 따라오세요. 뭐가 말투가 엄마 말투. 엄마 말투. 너 왜 물 잡히고 났네요. 엄마가 아니고 누나지 누나. 엄마 몇 살인데요? 싸우러 갈 거예요? 23년 23세예요. 여기 13살. 춤 완전 되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마이크 떠는 게 몇 번이나지? 4번도 돼요. 네. 어우 씨, 깜짝이야. 여자분이 아니라 저희 쪽에 갔다 갈게요. 예,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차 위치를 알고 시작합시다. 오케이. 그럼 운전해주세요. 저 운전 때만 잡으러 다 뒤집어지는데? 어떡해, 너무 귀여워. 5네요. 예, 머리 위에 한 명이 있어요. 둘을. 같이 내려야겠다. 네. 전 사이가 있어요. 허! 저기까지 왔다. 너부님들 여기에 있음. 어디에? 4번에 있음. 여기 한 명. 여기 1번 이쪽에 한 명. 1번 이쪽에 한 명. 안 되는데? 2번님 빨리 도움. 한 마리. 멀리 한 마리. 제 앞에 한 마리. 2번이 보일 거예요. 우측에 있어요. 여기. 멀리 한 마리. 저 피가 없어가지고. 멀리 한 마리 있거든요. 4번 핀.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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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었다. 안 돼. 현킬 찍지마. 살려줘. 아 제발. 죽이지마. 야 컨테이너에. 우와. 내가 잡았다. 오, 나이스. 뭐 왜 이렇게 잘 아셔? 제가 그거 차고에서 볼게요. 여기 앞바퀴 들고 있어 가야겠다. 면허 없을 것 같은데. 1번님 지금 자꾸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차 소리 듣고 오잖아. 문화 말을 들어야지. 차를 버려야지. 지금 죽으면 안 돼요. 4명이 다 있어요. 치킨을 먹을 수 있다고 빨리 같이 뛰어다녀요. 1번이 치킨 먹여주겠죠. 1번님 화이팅. 제 7가요? 저 몇 시간 한 것 같아요. 500인데 레벨이. 뭐야. 우리 전부 다 레벨이 500이네. 저 오늘 바보니까 6,572시간. 6,572시간. 공부는 않고 맨날 뛸 만했네. 밥 먹고 숙제하고 놀고 공부하고. 밥 먹고 숙제하고. 노는 게 게임하고 노는 거죠? 맨날 맨날 제가 스케줄을 다 정해놨어요. 루틴이 있네. 이거 아주 큰 명봉인데 제가 제가 제기장에 들어가서 귀 좀 파 드릴게요. 이걸로 기 파면 코끼리가 귀가 돼서 소리 잘 들을 수 있어요. 3분이 해 드릴까요? 네. 주세요. 이번 일도 파 달라고 그래요. 이번 일도 파 드릴까요? 네. 됐어요. 잘 들리네요. 이번엔 총 쏘면 사람들이 와해 총 소리 듣고. 불빛 채우고 조용히 따로 오산. 뭐가 말투가 엄마 말투. 엄마 말투. 엄마 말투. 여기 물 잡히고 났네요. 엄마가 아니고 누나지 누나. 엄마 몇 살인데요? 싸우러 갈 거예요? 23이요. 23이세요. 23살. 엄마가 23살이면 일정 아니하는 것 같은데. 아아아. 42. 42. 43이다. 내 또래가 아니라서. 4분이 몇 살이에요? 저는 34살이요. 와아. 34살이요? 20살 정도 생각했는데. 나는 17 생각했는데. 17은 너무 같다. 3분이 몇 살인데 3분님 나이 좀 있을 것 같아. 저 53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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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이시네. 2번님은요? 저는 35이요. 종류별로 다 오면 돼. 1번님 몇 살이라고요? 중. 중2? 111. 중1. 12살. 12살. 아직 병 승계 안 왔어. 아니에요. 가족 수건이라는데. 저 이게. 우리 가야 된다. 이거 서클 너무 어렵다. 맨날.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앞장서라고. 사람들이 앞장서래요? 이번엔 출발. 하이킹이. 나이스. 다음부터는 Eh. 같이 가실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아이고. 세티 세티 바로 파이팅. 이쪽으로 기아 오시네요?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바로 뒤. 나이스. 자극장 가고 남았어요? 어. 충분히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럼 다행이다. 자극장 가고. 봐봐, 봐봐. 잘못했어. 그래, 앞에 살았 나무. 엎드려있다. 아까 걔인가 보다. 나이스, 나이스. 우리 천천히 합시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네, 무리 안 할게요. 치킨 목표로 갑시다. 가이드에 숨어있을게요, 가이드. 네. 오케이. 서클 좋다. 집도 있다. 1번에도 하나 있고. 1번에 3명. 막내도 있고. 1번은 괜찮아요? 저, 저 머리에 구멍이 슬쩍. 얘는 잠기거든요. 저쪽에서 내려와요. 저쪽에서 내려와요. 연막에 3명? 제가 여기 먹어볼게요. 경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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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 한 번 더 갈래요? 시에. 네네. 같이 가죠. 같이. 하죠. 이걸 일본이 캐리를? 와, 이걸 치킨 먹었다. 1번이 나 해낼 줄 알았어. 아, 1번이 마지막 캐리했네. 2, 3, 4번님들은 이거 형이나 누나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야지. 할아버지라고 하니까. 이모라 불러. 이모라고. 누나는 너무 양심 없다. 이모, 삼촌, 할아버지 이렇게. 큰아버지. 큰아버지. 큰아빠. 큰아빠. 2번님. 10호 더하기 10호는? 10호. 10. 30. 아, 저거 요구라 쓰고 있어. 어, 사운드. 사운드. 님들 2번님 도와주러 가야 돼. 2번님 쪽에 사람. 3번. 오른쪽으로 우회하는 것 같아. 네. 2번, 4번님 그쪽으로 가셔야 돼. 확인. 우리가 막아 볼게요. 도망갈게요. 2번, 2번쪽으로 가는 것 같아. 오, 못 눕혔다. 여기 나무? 이 4번 나무. 정말이요? 본건을 하나. 수류탄 떠지는 나무. 확인. 퍽. 남, 나머지 모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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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수직, 수직. 이 시, 제 수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맛있다. 수직, 뭐 그런 거 아니야? 어휴. 내 캐릭터가 하니까 너무 섹시한데? 5명 팀인, 2팀인가? 한 4팀 같기도 해요. 아, 저 나무였어요. 아, 가고싶어 미치겠네. 고맙습니다. 배고파시키니. 기윤수트 잡았어요? 나이스. 우리 빼고 2명 끝이다. 우리 빼고 1명. 오 나이스 2번 핀 2번 핀 돌비 집중 2명인데? 해줘서 아네 여기 1편집 있어 4번 핀에 아 한판 더 하고싶다 네 가만히 있어요 여기 움직이지 말고 타임빵 제가 깠어요 나이스 출단 더 줄게요 랭 타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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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연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닌프라 저 유튜브하는데 유튜브 올려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연치 타임빵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